아 굉장히 굉장히 바빠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마 당분간은 이제 뭐 라이브도 본업이긴 하지만 약간 진짜 준비할 게 엄청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 라이브로 그렇게 막 많이는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근데 이거 또한 우리 많은 아미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나중에 더 멋진 걸로 볼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식사는 좀 챙겨드셨나요? 내가 뭐 얘기한 적 있나? 없죠 네 그래서 조선은번 틱톡커가 틱톡커가 어 되어보도록 할게요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뭐 콘텐츠나 이런거 재미난 영상들 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찍고 휴 갑자기 또 안되네 댓글이 오 된다 위버스 라이브 하고 싶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때는 할 건데 바쁘다 많이 그것만 알아주라 내가 내가 많이 바쁘다 맛있는거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또 누가 올렸더라 또 많이 못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게 나도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이렇게 좀 넥스트가 좀 달라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상 외적인 보안상 때문에 약간 그죠 또 나도 이렇게 또 숨겨야 되는게 있다고 또 이건 또 핑계긴 하다 그래 비니 쓰고 하면 되지 아 맞아요 제가 또 곧 생일이긴 하네요 어 맞네 3일 뒤에 제 생일입니다 브로앨범 웬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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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문제가 나오겠지 할 수 있을거야 그냥 무서워 그냥 잘할 수 있을까 세븐 질리는거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나는 이제 쓸 물리긴 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안전곡이 되는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좀 좀 질리지 않게 들어주세요 잠깐 당분간 좀 쉬었다가 또 오랜만에 듣는다던지 이렇게 아니 이게 해외아미들이 이상한거 배워가지고 그 욕 이게 아니라니까 뭐였지 이게 폼 미쳤다 이었나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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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따리 아니야 그거 욕하면 안돼 그러하면 안돼 그러하면 안돼 응 그러하면 안돼 응 그 보산 보산 노 피 잇츠 비 세븐 질리는거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나는 이제 쓸 물리긴 해 흐흫 흐흫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안전곡이 되는건 아니지만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좀 좀 들리지 않게 들어주세요 잠깐 당분간 좀 쉬었다가 또 오랜만에 듣는다던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이게 해외아미들이 이상한거 배워가지고 그 욕 이 이 이 이게 아니라니까 뭐였지 이게 폼 미쳤다 이었나 죽인가? 돌아다리? 아니야 그거 욕하면 안돼 흐흐흐흐 그람 안돼 응